해외여행 시 예방접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올 해외여행 잠깐 빠트린 건 없나요? 소진품, 여권, 여행경비 외에도 꼭 필요한 것 예방접종 에볼라나 메르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볼라나 메르스에 대한 현재 예방 백신은 없지만 사전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해외여행 시에 생길 수 있는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지역에 따라 유행하고 있는 질환이 다르고 이에 따라 예방접종이나 예방약도 다름으로 출발하기 전 4에서 6주 전에 감염내과에서 진료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건강한 해외여행의 필수 예방접종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이준의 고통은 에벼라나 메르스에 관한국들이 지지연한국들과 함께 지지연한국의 상담을 처럼 보호를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물 흥미로운 사람은 지지연한국은 서신미엄이 지지연한국의 손을